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이쪽 제목을 보게 되면 이게 제목이 포인트인데 아직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구나 기울기구나 잘 모르겠다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출발하게 되면은 서울 부분은 많이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도 있고 차도 밀리다 보니까 늘 시속 백키로 퍼 아로 갈 수가 없어요 늘 어떻게 똑같이 백키로로 가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한시간 한시간 걸렸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세시간 걸렸네요 백키로 부산은 사백키로 이 그래프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몇 키로로 갔어요 시속 시속 몇 키로 이렇게 구할 때 사람들은 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세시간 걸렸고 세시간 동안 삼백키로 갔네 응 시간당 백키로미터 같구나 이렇게 해서 시속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기울기 공식을 써 볼게요 이 세시간 300키로미터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X 나중값 4죠 4시간 X의 처음값 1시간 우리는 서울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Y의 나중값 400 Y의 처음값 100 이렇게 해서 3 300 이렇게 해서 3시간 300키로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속을 구하는 이런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들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기울기다 평균 속도는 기울기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 얼마나 변했는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변했는지 이것도 평균 속도랑 같은 개념이죠 느낌이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똑같잖아요 속도랑 변화율하고 같은 의미로 씁니다 이 기울기로 구할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어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Y 값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은 어떻게 구해요 X 나중 나중에서 X 처음값을 빼고 분의 Y 나중에서 Y 처음값을 뺀다 라고 했죠 그럼 X 나중값은 뭐예요 X 나중값 4네요 X 처음값 1이네요 Y 나중값 400 Y 처음값 100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100 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식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어려워요 하지만 따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Y는 fx 라고 정의해 볼게요 Y는 fx다 만약에 X에다 X가 A면은 이 식에 X에 A를 넣어요 그러면은 X만 A로 바뀌겠죠 X는 B 그렇다면 Y에다 X값에 B를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보였죠 아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서 이걸 써 볼게요 X 나중 마이너스 X 처음 X 나중이 뭐예요 X 나중은 B X 처음은 A X 나중 X 처음 그리고 Y 나중 B F B Y 처음 F A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것은 기울기라고도 쓰고요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이 세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이거를 세모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델타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X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 이걸 기울기라고 했죠 이 X값의 증가량을 델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Y값의 증가량은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델타 X분에 델타 Y라고 쓸 수 있죠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델타 X A하고 B 차이는 어떻게 구해요 B에서 A를 빼면 되는데 B하고 A는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델타 X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 X의 변화량이라고 했잖아요 델타 X는 X의 변화량 그러니까 델타 X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A는 델타 X라고 할 수 있고 넘겨 볼게요 넘겨 볼게요 A를 넘겨 볼게요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값을 여기다 넣어 볼게요 그렇다면은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A는 그대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걸 정리를 하면은 F A 델타 X F A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이식 이식 이식이 있지만 상황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 볼게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란 인간이 알 만큼의 변화예요 서울에서 부산 부산 시간 얼마나 걸려 시속 시속 시간당 100km 갈다 이렇게 알만한 거리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 우리는 어떻게 구했죠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인데 X나중값을 B라고 해 볼게요 그럼 X 처음값을 A Y나중값은 Y나중값은 FB Y 처음값은 F A 이거를 또 다르게 쓸 수 있었죠 B-A는 X의 증가량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B-A를 델타 X로 바꾸고 B는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꾸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평균 변화율이란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란 평균 속도 기울기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그 식은 1번식 2번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 속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간문 미분입니다 미분이라는 건 잘게 쪼개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오래 걸리죠 우리는 서울에서 속도를 알고 싶어요 하지만 순간 속도라는 개념은 더 들어가요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서초구 서초구 어디? 서초구에서 잠원 잠원동 잠원동 어디? 잠원 롯데캐슬 백사동 앞에서의 속도를 알고 싶어 이게 순간 속도에요 엄청 세밀하게 들어가서 속도를 알고 싶어 인간이 인지할 수도 없을 만큼의 작은 속도 순간 속도 이것이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속도가 평균 변화율은 몇이었어요 이렇게 기울기를 그려보면 아까전에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100이 나왔었죠? 시속 100km 나왔잖아요 빼고 빼고 하면 100km 나오는데 우리는 서울 잠원 롯데캐슬 아파트 백사동 백사동 앞을 지났때의 속도를 알고 싶어 너무 세밀하다 보니까 이곳의 세밀 이 점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점의 기울기는 순간 변화율이란 순간 속도 우리는 변화율이란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울기는 순간 속도예요 이 점의 이 그래프 점에 접하는 직선 이게 순간 변화율입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이걸 설명하려면 극한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리미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좌극한 우극한 연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보내버린다 라고만 표현하세요 리미트 밑에 써져 있어요 x 3으로 보내버린다 그럼 답이 뭘까요? x를 3으로 보내버리니까 심플하게 x는 3 답은 4 x를 홍콩으로 보내볼까요? 그러면은 x 대신에 홍콩을 넣어주고 제곱이 되겠죠 x를 4로 보내볼게요 4 제곱 y 플러스 1 우리는 x만 보내는 거니까 y 값은 변하지가 않죠 극한은 그 수로 보내버린다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순간 변화율 미분 개수라고 하는데 어느 한 점에서 변화율 즉 한 점에서 기울기라고 말한다 한 점에서의 변화율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한다 난이도 있습니다 난이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좀 어렵죠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프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평균 변화율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평균 변화율이란 기울기 델타 엑스 부대 엑스 증가량 분의 와이 증가량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A하고 B의 기울기는 이렇게 보라색 선으로 그어질 거예요 이제 B를 좀 줄여 볼게요 B를 좀 줄여 볼게요 그러면 B를 이렇게 기울기가 첫 번째 그림하고 좀 달라졌죠 B를 또 줄여 볼게요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B를 또 줄여 볼게요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B를 차근차근 B를 A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B를 A로 보내버리면 이게 한 점이 되어버리겠죠 B가 A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보면 B와 A가 엄청 같아질 거예요 B를 A에 가깝게 보내버리면 A와 엄청 비슷한 수가 될 거예요 A가 만약에 1이라면 B는 1.00000000 1 정도가 되겠죠 거의 같다고 무방할 정도로 작은 차이가 될 거예요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엄청 가까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미분입니다 B를 A와 가깝게 이게 미분입니다 순간 순간 변화율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로테캐슬 104동 앞 그 순간 속도 이거를 구하려면 아주 가깝게 만들어버리면 된다 우리가 설명한 게 이렇게 됐죠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B 대신에 X를 쓴 거예요 이거는 유념하면서 보지 마시고 다음 걸로 B 마이너스 A는 X의 증가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A 플러스 델타 X 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 식을 이용해서 1번 개념하고 2번 개념을 이용하면 이 식을 만들 수 있다 함수 에프엑스가 있는데 X는 A X는 A에서 접하는 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미분으로 나타낸다 순간 변화율이란 미분 개수라고 하는데 어느 한 점에서의 변화율 즉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한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B를 A로 보내버릴 거예요 A에서의 미분 개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 있고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 변화율이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아파트 백사동 앞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으로 말하는 거죠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델타 X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라고 할 수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또 다르게 리미트 델타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 볼게요 평균 변화율 델타 X 분의 델타 Y는 X 나중값 B X 처음값 A Y 나중값 F B Y 처음값 F A 이거를 B를 A로 보내버린다고 했죠 B를 A로 보내버린다 이게 다 미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식으로만 설명하니까 머리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개념을 알아둬야지 나중에 전기 공부를 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설명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들으면 된다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미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고 가세요 미분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며 순간 변화율이다 A에서의 미분 개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사인 X의 미분 Y는 코사인 X 이렇게 그냥 알잖아요 Y X제곱 미분은 Y는 앞으로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2X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더 해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미분을 알았으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뭐 할까요 Y는 X제곱 Y는 X제곱 미분하면 Y는 2X란 걸 증명해 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리미트 영어로 하고 낮은 값에서 처음 값 X의 변화량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식에서 여기서 fx는 y를 fx로 바꿀 수 있어요 X제곱이 되겠죠 이거를 바꾸면 델타 X fa는 fx에 a를 넣은 거예요 보면은 fa는 그냥 x 대신에 a를 넣은 거야 a제곱 fa plus 델타 X는 a 대신에 a plus 델타 X를 넣은 거죠 넣어 볼게요 a plus 델타 X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a plus b 제곱을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알아두세요 a제곱 plus eab plus b제곱 델타 X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두 번 곱한다 전개해 볼게요 또 델타 X는 앞에 거 제곱 e 앞에 뒤에 거 뒤에 거 제곱 빼기 a제곱 빼기 이거 또 정리하면 이렇게 날아가죠 델타 X는 ea 델타 X plus 델타 X 제곱 델타 X가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를 델타 X로 나눠볼게요 ea 델타 X를 델타 X로 나누면 ea 델타 X제곱을 델타 X로 나누면 델타 X 이제 이 식을 다 마무리 했으니까 이거를 바꿔 볼게요 리미트 써줘서 리미트 델타 X 0이 ea plus 델타 X죠 여기서 리미트는 보내버린다고 했어요 델타 X 0으로 보내버리면 증발하죠 답은 ea 여기서 여기는 ea 그리고 여기는 eX인데 같은 거예요 우리는 x를 그냥 a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미분하면 ea eX 증명 완료 만약에 a 대신에 x로 썼다면 eX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왜 제가 이렇게 a로 나오게 했냐면 미분 미분 공식이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증명을 한 겁니다 이 증명 방식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나 한번 써본 거예요 그리고 전기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공부한 것입니다 기울기 배웠죠 엑스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평균 변화율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은 같다 리미트 보내버린다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델타 X를 영어로 보내버리고 델타 X 에이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에 그냥 리미트만 붙인 거예요 미분 미분은 순간 변화율인데 순간 속도 순간 속도라고 할 수 있고 순간 속도라는 것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로테캐슬 백사동 앞에 있는 앞에 있을 때 바로 그 속도 이렇게 작은 부분 속도를 말하는 게 미분이다 미분은 순간 속도를 말하는 게 미분이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해보는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꼭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고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 부분들을 이해해야 하지만 다음 부분 패러데이 법칙이나 여러 전자기학 공식에 대해 이해하는 속도가 남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X제곱 미분하면 2X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도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전기 설명할 때 꼭 나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미분 그런데 이걸 알아두셔야지 다음 것도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호 한 시간 반이나 걸렸네 ???